안녕하세요 여러분 캡맨티비입니다 지난주에 좀 업무가 바빠서 제가 살짝 꾀가 아닌 꾀를 부린 것 같아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항상 뭐 드라마라든지 막 이런 좀 2차 창작 같은 것들을 좀 주로 했었는데 오늘은 좀 요즘 좀 제 안에서 좀 오리지널을 좀 그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직 좀 실력이 많이 일천한데 방향성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요새 좀 많이 해서 오늘은 그냥 일상적인 풍경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별다른 설명 없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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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나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좀 그려나가고 싶습니다. 저는 이제 잠시 눈을 붙이고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즐거우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잘 부탁드립니다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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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